ㄹㄹㄹㅇ 또 있어요 우리 타이틀 노래로 됐어요 어 어 어 아 아 아 잘했는데 어 어 나빴나 재밌죠? 귀엽다 모니터로 보면 위에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때요? 지금은? 좋아해요 봐보였다 쭈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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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세요? 귀여우신가요? 아이고 한층 더 가깝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물어 물어주고 싶고 막 엉덩이를 꾸짖고 싶고 막 아니요 지금 수영 언니한테 끌고 싶어요 아니요 땡 예오 야 이거 보정하면 귀엽게 나오겠다 보정 안하면? 아니 지금 볼래? 한번 볼래? 빨리 저는 수능 보러 갈라왔어요 펜션이 항상 올라가 있으면 저도 은근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원래 요즘은 아니에요 진짜 6주가 진짜 짧게 느껴졌지만 절대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그때동안 눈물을 흘린다 얘 때문에 좋아요 좋아요 안 까지네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진짜로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뚜두둔 뚜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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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는 달콤한 곰고구을 먹고 키가 쑥쑥 클 것이다 좋네요 일단 일단 녹화할 때는 사실 걱정 엄청 많이 했어요 카메라 찾는 것도 엄청 어려웠고 오늘따라 어려웠고 잊지 말아라 카메라 찾는 것도 어렵고 금방 나온 거 확인하니까 나름 마음에 든 거 같아요 첫 방송을 오랜만에 좀 약간 만족스럽게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같아요 전 무지 배고프기 때문이에요 차량 정리 전 무지 배고프기 안녕 귀 귀 귀 귀 귀 귀 귀 으이! 기계! 나오면 유튜브에서 캡쳐하세요 자 사진 한 번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근데 오늘 갑자기 꽃을 들어서 당황했잖아 키가 아니잖아요 진짜는 안 됐는데 그냥 이 스스로한테 화가 좀 많이 났어 방송상 하다 음 음 음 음 아 진짜 어떡해 음 음 어떻게 해 왔다 갔다 해 이제 안 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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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노래예요? 아아아아악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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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잘한다 5월 2일 한 글자 누아의 루니 트윙들의 의견을 추천받아요 나머지 알죠? 네 오 오늘은 두 번째 싱글 앨범 자켓 촬영 강당입니다 손이 안 맞아 다시 할까요? 각쟁이고 귀걸이고 급해가지고 한쪽밖에 없다 좀 당부러움이니까 약간 부끄러워요 굉장히 유명한 먼지척이에요 그런 것 같은데 흐흐흫 홍어 이 최강의 최강의 사실은 엄청 긴장해지고 화이팅! 화이팅! 정말 하나만 바랍니다. 그냥 읽는 거 아로마틱 타고 연습 끝! 집에 가자! 집에 갈 건데 보내줄 거니? 더 연습했으면 좋겠니? 집에 갈 거야. 자요. 굿나잇! 지금이면 자야 돼요. 채널의 어린이니까 배터리 지어서 연습실이랑 수업 밖에 와 닿지 않았는데 그래도 재밌게 재밌게